마음이 심히 힘듭니다. 어느 지금 마음하고 정신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? 그리고 견뎠을까? 정말 진짜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 또 깊은 땅 속에서 혼자 애치는 것 같아. 저 좀 꺼내주세요.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. 저 좀 살려주세요. 제발 좀 살려주세요. 어느 누구한테 무언가의 신호를, 무언의 신호를 막 보낸 느낌? 그리고 여기 화 플러스 눈물이 내 머리를 진동을 시킬 만큼 내 가슴을 진동을 시킬 만큼 지금 이렇게 분노 플러스 슬픔 플러스 모든 게 같이 섞여져 있어요. 선생님, 제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습니까? 제가. 제가 직업이 의사거든요. 돈도 벌 만큼 벌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집에 가면 와이프가 인정을 안 해줘요. 제가 돈 벌어서 갖다 주면은 그 의사가 쓰는 돈이 하루에 거의 몇백을 쓸 거예요. 펑펑 쓰고.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그냥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남자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게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? 이 가슴 속에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겠어요. 밖에서도 고생하고 집에 갈 수도 인정 못 받고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깊은 지하 깊은 지하 그다음에 깊은 바다에 혼자 진짜 아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쪼그라 앉아서 쪼그라 이렇게 있어서 그 우물에서 허덕기고 물에서 허덕기고 땅에서 막 그 소리 질린 고함 그게 내 분노의 마음이구나 그렇죠. 근데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. 대답하세요. 와이프가 본인 지 잡듯이 잡을 아까 잡다 잡은다고 그랬잖아요. 네 맞아요. 더 심해.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해. 당신조차를 보려고 생각을 안 해. 그리고 집에 들어온 자체를 싫어해. 대답은 해 주셔요. 네. 제가 집에 일하다가. 어떡하다 보니까 집에 좀 일찍 간 적이 있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 이 남자 왜 왔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그럼 일이 있을 수도 맞다. 그러고 하니까 당신은 밖에서 돈을 벌어야지 왜 지금 이 시간에 집을 시간이냐고 하면서 또 그 시간부터 또 계속 닥달을 하는 거예요. 네. 또 밖에서 일할 때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돈만 벌어가지고 갖다 달라. 당신은 돈을 벌어 갖다 주면 되지. 딴 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예 돈만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예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난 가족 위해서 당신했는데.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거를 진작에.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.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겉으로 편만 안 내서 그렇지. 와이프가 나 아니. 다른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셨을걸요. 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집에 없더라고요. 없다가 집에 있으니까 새벽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술에 취해가지고.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휴대폰 옆에 놔뒀는데 운 차를 보게 됐거든요. 근데 남자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 받은 게 있는데 그 문자 내용이 그냥 그냥 아는 사람 많이 있던 것 같아요. 남자였는데 좀 깊은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반응 다 할 거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말 좀 해볼게요.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싶어요.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라고 말을 좀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원래 제가 이혼을 권하는 운동은 아니에요. 자식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훗날에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좀 재밌게 살아라는 그런 위주거든. 근데 나는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이혼을 진짜로 요청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고 싶어요. 내가 요구한다고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.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고 본인한테 정 떨어진 거 진작 정 떨어졌어. 뭐 희생해서 나 뭐 애들 얘를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상관은 안 해. 근데 그 돈이 그냥 일반인을 만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자식 벌 되는 아이 진짜 아이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배부르면은 뭐. 뭐. 우리가 배고픈 자는 자기가 먹고 살게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잖아. 근데 당신 와이프는 고생을 안 해봤던 사람 같아. 그래도. 걔도 아직 아들 애도 있고. 그래도 나도 아직까지는 이 여자가 그래도 나한테 마음은 마음은 조금 있겠지. 없어요. 그래도 조금 있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. 그래도 내가 계속 좀 더 하게 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. 잘하다 보면 내가 잘하다 보면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? 아니요. 나는 돌아와도 보내서야 하고 싶어요. 심히 제가 말을 못 하지만. 남자를 만날 만나도 그래. 그 기다리면 또 내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남자가 기다려주는 것도 또 뭐 한편으로 애들은 애들에 대한 미득이라고 생각해요. 내 자식이 나는. 근데 그러기에는 와이프가 수준이 너무 애들 엄마로서 자격이 너무 미달이야.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할게요. 그냥 우리가 일명 그 여자들이 한 번씩 가서 푸린 데라고 그래야 되잖아요. 뭐라고 말 안 해도 다 뭐 아리라고 이제는 믿어요. 그런 데 가서 남자 하나 잘 못 만나서 당신 돈 있잖아. 다 탕전하고 또 와이프가 아까 거생활 안 하게 보인다고 했잖아. 몇 번 만 원씩 쓴다고 그랬잖아. 그게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간 걸로 느껴져.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마음이 단 1%도 없다는 거야. 내가 1%도 있으면 돌아옵니다. 그래도 와이프가 잘못은 했지만 애들 봐서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하고 싶어. 반대로. 그런데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심장밥에 걸려서 죽어버릴 것 같고. 그리고 또 와이프가 돌아선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면은 기다려라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이 와이프는 여기서 끝나면 당신한테 왔으면 좋겠지만 당신한테 안 와. 또 다른 남자를 찾지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이 와이프의 남편을 한 이유 하나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 당신 속 다 썩어가면서 돈 당신이 벌어준 돈까지 다 매일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말도 돈 버는 기계야. 그러면 당신한테 와이프가 생각하는 건 나는 내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내가 어 남 어느 남자를 만났을 때 우리 남자는 우리 남편은 그 사람 만나게끔 해. 그 사람을 만나게끔 해 주는 돈 버는 기계 다름 생각밖에 안 들어. 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하라고 싶지 않아.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이렇다 그러면 난 당장 진짜. 몰라 그냥 다 응. 다 때려 치워버리고 난 내 동생만 딱 데려올 것 같아. 딱 그 느낌이야. 그래도 그래도 제가 계속 좀 더 잘하고 하다 보면. 그래도 계속 잘하다 보면은 돈 오지 않을까요. 내가 당신 나이를 몇 살이라고 안 물어봤어요. 네.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. 진짜 나쁜 년이 뭔 뭔 줄 알았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론 그 남자 직업이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. 그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남자를 그것도 자식 벌 되는 남자하고 진짜 과연 그렇게 하고 싶은지 나 이해가 안 가요. 진짜 안 가요. 그래도 여자가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살다 보면은 잠깐 뭐 어긋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. 잠깐 어긋난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잠깐의 스치는 바람이라면. 애들 봐서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. 그리고 눈 감아 살포시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. 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 바람은 절대로 끝나지가 않는다고 그것도 어린 아이만 골라서 잡아먹는 당신은 와이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요. 어 뭐 싫은 것은 내 마음이고 오늘 저한테 점을 보러 왔으니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오 하고 싶어요. 정말로. 그러면 이제. 끝내는 게 지금 끝내는 게. 당연하죠 근데 훗날에 내 애들한테도 낙인치킨 엄마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없었다 성격 차이라고 끝내버려 여기서 우리 엄마 어쩌고 어쩌고 그런 거 애들한테도 좀 큰 상처잖아요 당신은 이미 입을대로 입었고 어 그리고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집착하는 것밖에 다 지금 안 보여요 하지 마세요. 하지 말라고 싶어요. 예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애들한테도 신경이 안 쓴 것 같더라고요. 안 써요. 걸레 걸레 개걸레 당신 와이프는 걸레 걸레 개걸레 산 개걸레야 됐죠 나 이런 말을 몰라 신랑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민망하지만. 오리지널 개걸레라고 되면 돼 우리 멍멍이 집 청소하는 데 있잖아 시골집 아마 그 그 그 걸레보다 더 더러운 걸레야 됐죠. 선생님 감사합니다. 합니다. 내가 이렇게 말해도 감사하자면 본인도 속은 시원할 거예요. 그죠? 당신 입으로 그냥 화가 나서 미론 미론이 남아서 안 놔주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안 놔주는 걸로 저도 느껴져요. 근데 그런 한은 내 가슴에 결코 좋은 한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새 살림 차리세요. 좋은 여자 들어오니까 아셨죠.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내려가는 것 같네. 예 저 뭐 좀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억울 막 해야 되는데. 그 개걸레한테 욕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말 그대로 개걸레야 됐죠 네.